네 성공투자 후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수가 좀 고점 대비로는 다소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체는 쉬는 것이 좀 아쉽지만 모처럼 2차 전지주들의 반등에 그래도 반가운 하루입니다. 지수도 한 주 마무리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차 전지주의 반등과 더불어서 테마 안에서는 XR 그리고 AR 소프트웨어주들의 힘이 강합니다.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전태진,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종목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특징으로 힘을 받고 있는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상위 순위권 종목들 내에서 오늘 탑10,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2워로 보겠습니다. 10위는 유니퀘스트입니다.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선두 기업으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에 숨겨진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유통회사를 거쳐 판매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유니퀘스트는 칩 제조사와 판권 계약을 맺어 칩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와 AI 관련 반도체 칩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10위는 유니퀘스트가 올랐습니다. 9위 보겠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에 나선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위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현대힘스인데요. 상장천외 공모가 4배 도달에 성공하면서 올해 두 번째 따따브를 성공한 기업이 됐습니다. 선박 블록과 선박 내부재 등 조선 기자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동산은 특히 곡블록 제작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조선 산업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조선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가 곡블록 분야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위는 현대힘스입니다. 다음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4x4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피리오사 AI와 영상 화질 개선 AI 서비스 및 AI 반도체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질 고도화 솔루션 픽셀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증권가에서는 향후 픽셀을 적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픽셀의 사업화가 동사의 핵심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8위는 4x4가 랭크했습니다. 이제 10위부터 하나하나 진단해 볼까요? 10위 유니퀘스트입니다. 요즘 수급 붙고 이렇게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일명 선택받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퀘스트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이 붙었는데 이 종목은 힘이 좋으니까 일단 소위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만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변동성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선인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전태진 파트너님. 저는 지금 이 흐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저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080원 친구가 경신을 했는데 물론 다시 한번 고점을 찍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우우죽순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낙폭을 좀 줄이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편안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결국에 온 디바이스입니다. 온 디바이스 AI고. 온 디바이스 AI의 숨겨진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로스 리서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니퀘스트에 대해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선두 기업으로서 온 디바이스 AI의 숨겨진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이 된 거고요. 이제 이 그로스 리서치에 따르면 유니퀘스트가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기의 1위 기업으로서 지난 10월 26일 엣지 AI와 로보틱스를 위한 엔비디아 제스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물론 이게 정확히 어떻게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로 엮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2차원지가 강세를 보였을 때 2차원지가 엮이면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과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유니퀘스트는 칩 제조사 판권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통하는 유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유통사가 계약을 맺게 되면 판권을 불러받으면 해당 영토의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에까지도 칩 공급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칩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64%,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36% 정도 되고 있는데 최근에 유통회사를 거쳐서 판매를 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니퀘스트 자체가 이런 유통사를 통해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온 디바이스 AI 뿐만이 아니고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할합병 이슈, 합병 이슈가 좀 있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의 개편화를 통한 어떤 실적, 기업의 집중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찌됐건 비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수요 자체가 2024년 4,832억 달러에서 2025년 4,77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수요라든지 온 디바이스 AI의 수익이 계속되고 한다면 저는 일단 강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좀 챙겨가시는 쪽으로 가져가신 게 맞고 근데 이거는 보유자가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주 반도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받은 종목은 내가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선수 영역이다 보니까 빠른 매매 아니면 잘못 박자를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세요? 그래도 힘을 좀 더 보세요. 저는 힘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정말 트레이딩이 가능하셔서 종일 볼 수 있으신 분들이지 아니면 화장실 안 가고 네, 직장인 분들이라서 그냥 사놓고 잠깐 잠깐 볼 수 있는 분들과의 차이라고 본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정도 좀 실현, 수익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신규 우리가 제주 반도체의 여운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고 한다면 신규 공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손절가는 보게 되면 이걸 참 목표가는 11,080원이 맞습니다. 11,080원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손절가를 잡는다고 하면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는 게 맞다고 봐요. 한 9,8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오늘 고가를 찍었던 부분들은 힘이 남아있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짧은 매매 자신 있는 분들에 한한 영역으로 유니케스트 진단 들어봤습니다. 손절에서는 좀 잘 지키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변동성 큰 이슈가 있는 종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9위 현대힘스입니다. 시장이 방향이 없고 주도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신규 상장주들도 요즘 또 잘 움직이거든요. 딱따불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현대힘스 체크해볼까요? 힘 잘 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일단 현대힘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업한 개선은 긍정적인데 현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일단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시장 흐름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주 주중에 상장했었던 기업들의 따따불이라든지 따따불이라든지 또 이번 현대힘스까지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밈과 같은 흐름이 아닐까 지금은 기업에 대한 본 가치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보다는 신규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우주수 움직이고 있다. 연이은 상승세에 대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상한가에 좀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2만 9,200원 라인 때인데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좀 단계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3만 3천원대까지는 1차진 목표가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경과되고 나서 현대힘스를 좀 다시 살펴본다면 저는 기업에 대한 성향 자체는 상장에 대한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해서 꾸준하게 수주가 좀 쌓여있는 조선어팡인데 올해 초에부터 해서 지금 1월 달 동안에 조선 3사가 상당히 많은 수주를 좀 따냈거든요. 이 때문에 조선 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업황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업황도 괜찮을 것 같고 한때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하락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백을 좀 메꿔주는 것이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힘스에 대한 상장 시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신규주에 대한 연이은 상승세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테마나 개별 이슈 종목들이 들썩이는 장에서 이제 현상으로 신규 상장주들의 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힘으로의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좀 국한에서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8위 4x4 이어가 볼까요. 최근 뉴프렉스와 함께 아주 주도적으로 XR 관련주들을 이끌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두 종목만 잘 갖고 다른 종목들은 개개별로 움직이다가 오늘 그나마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종목 확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도했던 종목이니만큼 리포트도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연초부터 진짜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리포트 효과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4x4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딥러닝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컨텐츠 그러니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보면 우리 UHD TV 지금 UHD TV 되기 전에 화질이 안 좋았을 때 UHD가 바뀌면 TV 나오시는 분들이 모공이 다 보인다 만다 그런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레벨업 닿는 그 부분이라고 하고 싶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x4라는 기업 자체가 단순히 이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e스포츠 기업을 또 자회사로 편입을 하기도 하고 역시나 그 유통 플랫폼인 이제 키컷 스톡을 또 런칭하면서 이 영상 컨텐츠 관련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고화질 실감형 영상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이 픽셀 아까 말씀드린다 픽셀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CS2024에서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부분하고 또 디지털 이미징 사진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만큼 굉장히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픽셀이 수만 건의 초고화질 영상을 이제 학습을 해서 학습한 AI가 채도라든지 이제 명함, 노이즈 이런 것들을 미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화질을 고도화해서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실제 유사한 영상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거고 또 영상이 비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초당 움직이는 그 데이터 양인데 이 비트레이딩을 낮추면서 영상 화질을 초고화질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장점이에요. 다양한 업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이게 정말로 다양한 업계에 진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화질 개선이 필요한 방송사라든지 OTT 기업 또는 특수효과라든지 VFX 이런 스튜디오 등에 무궁무진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줬고요. 최근에 그 필요사 AI와 함께 협업을 좀 보여주고 이 사업화에 대한 힌트는 이 워보이가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공동 개발한 제품이 픽셀 모양이 픽셀 모델에서 양자화 최적화라든지 경량화 과정을 고쳐서 워보이에 탑재되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 서버에 거치지 않고 직접 장착에 대해서 화질 고도화 솔루션 픽셀을 적용할 수 있는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게 지금이 무엇보다 앞으로 쓰여질 때가 더 많다는 게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를 좀 보게 되면 올해 초 1월 달에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조정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곽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저는 2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지난 고점에서 2만 3천 원 부근에서 계속 막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있으니까 일단 2만 3천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일단 2만 3천 원에서 일부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가 업스케일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4x4 최근에 XR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순위 높여가 보도록 하죠. 7위와 6위 종목도 보고 오시죠. 이어서 7위로 보겠습니다. 7위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전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데다 인텔의 1분기 실적 하향 전망 속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유일의 퀄컴과 미디어텍의 저전력 반도체 인증을 받은 업체로 원디바이스 AI 시장 성장 기대감 속 수익이 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3개월간 고가 기준 무려 840%가량 급등해 왔습니다. 외국인 기가 동반매도세 속 약세를 보인 제주 반도체가 7위에 랭크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나무가입니다. 애플 비전프로 등장으로 3D 센싱 모듈 관련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전 갤럭시 S23 언팩 행사에서 구글과 컬컴과의 파트너십 체계를 발표하면서 XR 기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업계에서는 빠르면 6월, 늦어도 하반기에 삼성의 XR 헤드셋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동사의 납품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가입니다. 네, 오늘은 7위 제주 반도체 제주의 명물입니다. 지금 단계 급등 이후에 차익실현과 더불어서 변독성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는 분석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변독성 예의주시하자라는 의견 드렸고 오늘 좀 쉼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기는 했어요.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AI 반도체로 조금 더 확장해서 전략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종목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위치는 단기적인 추세라도 기준선을 정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제주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자체 온디바이스 AI에서 숨어있는 종목으로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모든 내용들이 시장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다 노출된 상태이고요. 주가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사실 투자로서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현재 위치에서는 이 제주 반도체가 장중 반등세를 좀 보였던 위치가 다시 한 번 또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일 날짜에서도 이 윗고리가 연출되었던 위치가 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매물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온다면은 1차적으로 했을 때는 3만 5천원 라인 때부터는 좀 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손절 라인 때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서 이 평선들이 올라오는 추세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겠지만은 일단은 기존에 좀 오랜 시간 좀 들고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1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본다면 2만 8천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한데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로서 핵심주로서 투자에 대한 기간을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은 투자 시기를 늦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있으니 신규 투자는 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빠진다고 해서 내가 트레이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신규 매수는 제재하자라는 의견에 무게를 조금 더 실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6위 나무가 볼까요? 우리 앞서 4x4 봤잖아요. 지금 XR의 종목 확산이 오늘 사실 시장 안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카메라 모듈까지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보면은 그 외에도 스코넥이라든지 그동안 전통적으로 움직였던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까지 다 올라섰는데 XR 홈풍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나무가? 네, 저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나무가라는 아까 유니케스트 말씀드릴 때 같은 게? 같은 게 관련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전에 손자회사였다가 분할화병 되면서 드림텍 쪽으로 넘어간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게 분할화병 되면서 사업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자체로는. 네, 지금 어차피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된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 스마트폰이라든지 템블릿, 카메라 모듈 관련된 납품을 하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 1차 협력 업체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23년 7월에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투자한 미국 라이다용 반도체 개발업체 르모티브의 나무가가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고정형 라이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한번 보였었고요. 나무가 자체만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스마트폰 고객사의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죠. 실적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센싱 모듈 자체가 이미지를 3차원으로 인식해서 구현해내는 기술이고 나무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1차 협력 업체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최종 고객으로 해서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나무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들 온디바이스 A를 넘어서 온센서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단톤법이 폐지가 되면서 오히려 핸드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저조차도 단톤법이 시행되면 핸드폰 바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핸드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핸드폰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나무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판매가 흥행에 힘입으면서 국내 고객사의 XR 신제품 관련한 일정도 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올해 2분기까지 당겨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난해 부진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고객사 판매 개선과 고객사 내 주요 모델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 회복과 함께 XR 그리고 지금 드림댁과 함께하는 로봇 사업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 소재들이 좀 호재들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좀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과거 밸류에이션 상단에서 퍼 10배 정도 중반 이상의 밸류에이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그래요. 이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입장, 신규에서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둘 다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 실행하시는 게 저는 심적으로 편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9,900원대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밀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좀 지지하는지 혹은 손절가를 체크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이광호 파트너님께도 여쭤볼까요? 지금 뉴프렉스, 롯데정보통신, 4x4가 사실 XR의 가장 주도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제는 삼성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이제 후발로 나무가라든지 기타 종목들이 오늘 같이 반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XR 관련주를 내가 들어가도 될지 들어간다면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비전 프로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봐야 될지 아니면 후발로 움직이는 삼성발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순간에서는 저는 나무가가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삼성의 XR 기기에 대한 출시 시점이 6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XR 기기에 대한 출시에 대한 예고에 대한 효과는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XR 기기가 출시되는 시점에서 적어도 그 기기에 대한 렌더링이 나올 때쯤에 부터에서 집중하셔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도.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 일단은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6월달까지 내내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 존재의 부각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가 실질적으로 XR 기기가 출시되는 전후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애플 비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해 소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XR 기기에 대한 하드웨어 부품 기업들보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컨텐츠에 관련된 기업들은 괜찮지 않을까. 타이밍을 본다면 그들 종목들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에 관련해서 오늘도 모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전 프로에 대한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해서 이런 컨텐츠 쪽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예의주시해보자. 네. 또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기업들의 시장 실적 전망치 IR 센터까지 확인하고 오시죠.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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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Martins, 편의점 네, IR센터입니다. 먼저 다음 주 금요일 실적을 내놓을 네이버의 4분기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2조 5,682억 원으로 전연동기 대비 13%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3,963억 원으로 전연비 17%가 증가할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해 동안의 변화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작년 한 해 실적 매 분기 견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커머스와 콘텐츠 부문이 고성작을 보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4분기에는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평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성수기 효과로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광고나 커머스의 성장률 또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치즈직이라는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서 수익성 지표를 조정하며 목표가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상인 증권의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에 대한 내용은 같이 가져가면서 국내 유일한 생성형 AI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자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샘 울트먼의 방안 소식에 AI 관련주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승 보이면서 네이버 1.4%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목요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할 SK바이오사이언스의 4분기 시장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609억 원으로 전연동기 대비 56%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무려 2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기별 추세도 한번 살펴볼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매출과 영업익 모두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1, 2분기 영업 손실을 딛고 3분기에는 노바백스 정상금 덕분에 작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렇지만 1분기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와 관련한 투자 의견 어떻게 내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그래도 컨셉보다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치를 상향할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SK증권도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에 투자 방향성에 따라 빠른 재평가도 가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번 주 흐름 좀 볼까요? 6만 3천 원대 좀 정체된 흐름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빨간빛 켜내면서 6만 3천 6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4분기 실적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 5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실적. 연간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한 그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는 살짝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부합한 실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2%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강세 움직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IR센터 통해서 살펴본 SK바이오사이언스와 무엇보다 네이버의 실적 전망과 함께 진단도 들어볼게요. 먼저 네이버 볼까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고 무엇보다 AI 그리고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네이버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동반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두 종목을 선택한다면 네이버를 선택하겠다고 자주 언급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기업 세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카카오를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AI 플랫폼에 대한 기술 소개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커머스 쪽 영역 안에서도 AI 기능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에서도 B2B 사업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한 시장 선점이라든지 퍼포먼스는 네이버에 좀 더 큰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아왔고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카카오와 좀 비교해서 본다면 네이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본다면 과거에 파이낸셜이라든지 아니면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했을 때의 위치를 기억해 본다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지난 연말과 현재까지 추세는 여전히 상승세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좀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좋은데 굳이 먼저 선택한다면 네이버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네이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AI 모멘텀 더 짙어질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너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데 실적도 그렇고 뭔가 반전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 좀 많은 영향을 줬던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백신 매출 감소하고 연구개발 비용 등에 따라서 적자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4분기 실적도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고 올해 역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노바백스로부터 유입된 정상금액 같은 경우는 결국 일회성 비용인 거고요. 결국 이 코로나19 관련된 계약 종류에 따라서 매출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좀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R&D 비용을 통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단계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좀 바라봐야 되는 뷰를 가지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바닷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좀 더 참고 견뎌보자 라는 또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IR센터 종목들에 대한 실적 발표 좀 진단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상위 순위권 종목들 또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테마가 또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5위부터 3위까지 또 확인하고 오시죠.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지난해 중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물량이 전년 대비 60에서 80%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JW 중해제약이 생산한 수액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물류사업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연이어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최근 좋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5위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동운아나텍입니다. 최근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적용된 저전력 반도체가 업계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죠. 동운아나텍은 미래 먹거리가 될 차량용 저전력 반도체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 주력을 하고 있는 저전력 반도체 제품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를 비롯한 AI 시대가 가속화할수록 저전력 반도체 기술을 가진 동사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4위는 동운아나텍에 차지했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HLB입니다. HLB가 개발한 간암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이 FDA 허가를 앞두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 관계자는 앞서 FDA와 두 번의 서류 심사 미팅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고 공장 실사도 문제없이 잘 끝났기 때문에 신약 허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도 앞두고 있는 만큼 수급 측면에서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인 HLB 3위에 올랐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지금까지 7개 종목들 쭉 공개해봤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시장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펀더멘탈 실적으로 순위에 이름 올린 건 CJ대한통운이 유일합니다. 다 개별 이슈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들썩이는데 CJ대한통운은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기대감이 높으니까 쉼을 줄지 언정 주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광문 파트너님 실적 발표 때까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때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계속 갖고 가도 되는 거예요? 일단 CJ대한통운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알리바바 모멘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컵 플랫폼이 아니라 중국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입소문을 크게 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알리바바 쇼핑몰이 괜찮다. 가격 경쟁력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현재의 위치보다 앞으로 좀 더 쿠팡 못지않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품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실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소문만 들으셨죠. 적게는 반값, 많게는 10분의 1 가격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모멘텀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중국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부감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어떤 쇼핑몰을 이용하더라도 중국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실질적으로 중국 플랫폼에 들어가보면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한국어 지원이라든지 유통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특히나 CJ 대한통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리바바에 대한 사용자가 높아진다면 그 반사적인 이익은 CJ 대한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점을 좀 본다면 앞으로 다음 달에 명절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송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각보다 유가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운송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알리바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지난 연말 때 소개됐던 알리바바에 대한 시너지가 지금 1분기 또 2분기 때까지도 적어도 초반에는 흥행 몰이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은 좀 더 지켜봐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사실 올해 들어서 내내 시장 파는 움직임 속에서도 CJ 대한통은에 대해서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입니다. 실적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고요. 속도 내서 진단 더 이어가 봅니다. 4위 동문안한테 여기도 지금 AI 반도체 이슈가 붙었어요. 어느 정도의 힘 기대하세요? 일단 주가적으로 봐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 보면 지난 6월, 6월 달에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가격 기간 조정을 상당히 좀 보여줬고요. 18,000원대 가격 다져주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여기에 이슈만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과거에 이 파동이 한번 더 연출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고 결국 참 반도체예요. 결국은 반도체예요. 항상 제가 반도체는 반도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결국에 삼성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 삼성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좀 받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시류, 시간적인 흐름이 당연히 시대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동원한 혜택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좀 됐거든요. 결국에 CX라든지 온디바이스 이런 것처럼 저전력 반도체도 역시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가 잡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동원한 혜택이 또 주력하는 저전력 반도체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원한 혜택이 이제 핵심 주력 제품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내에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 이제 중저가 라인부터 고사항 라인 제품까지 좀 저전력 고율을 핵심적으로 과제로 놓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온디바이스 A라든지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것들은 전력 소모량이 좀 적은 반면에 효율은 좀 높아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어서 당연하게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쪽으로도 아무래도 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원한 혜택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2만 3천 3백 원 정도 2만 3천 3백 원 정도 지지가 손출가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제가 볼 때 1차 종목표가 3만 3백 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반도체가 쉬니까 여기저기 새로운 종목을 찾는 수급에 대한 움직임 속에 오늘 동원한 혜택이 급색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제 자리적으로도 매력도가 높은 만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증단 주셨습니다. 3위 HLB 역시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HLB에 대해서 사실 선입견이 좀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슈와 맞물려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알테오젠, 레고캠바의 오늘 일부 바이오주들도 좀 빠진 종목들에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HAB를 필두로 좀 진단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거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리보세나비에 대한 FDA 승인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일단 단기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올해 내내 이 FDA 승인에 대한 목적을 좀 계속 기대할 것 같고 달성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리보세나비에 대한 이제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 HLB가 진행하고 있는 간암치료제뿐만 아니라 위암치료제 그 밖에 이제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병용요법들이 많은 이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FDA 승인에 점차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승이 좀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말 FDA 승인만 나온다면은 저는 모멘텀 소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정말 더 큰 캐식플로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시세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강한 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도보다는 좀 더 끌고 가는 매매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HLB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실시간 유튜브 방에 시청자분들의 대화 또 분위기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님께서 당분간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에서 놀아야 하나요? 일단 좀 힘을 주고 있는 반도체 좀 모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쉬었다 다른 쪽에서 좀 수익 실현과 더불어서 매매를 하고 다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대치동 언니님께서 AMD가 30일 또 실적 발표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일정도 같이 꼽아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콜도 있는 만큼 반도체 전반의 분위기의 가치 또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영님께서는 개별주 내에서 산돌 왜 올라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어제오늘 산돌의 급등 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상승 배경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돌, 여기 폰트 업체잖아요. AI가 붙은 것도 같은데 어제오늘 왜 이렇게 오를까요? 결국에 이것도 그냥 결국에 그 AI가 엮으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AI만 스치면 급등인가요? 그렇죠. 예전에 2차 현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AI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 산돌은 국내 폰트 파운더를 구축해 독자적인 개발 능력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자회사 산돌 메탈업을 통해서 BBT를 인수하면서 AI 이미지 생성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NFT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산돌이 지속적으로 AI와 엮일까라는 부분은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수급에 의해서 잠깐 지나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들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시청자 분들의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핫한 종목 2위와 1위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2위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지난 23일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했죠. 4분기 실적은 시장기 대치를 하회했고 연간 영업이익은 4,18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노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사측은 건설기계 판매가 인상과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증권계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점이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가정하에 동사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면서 이례적인 호황을 들여온 이후 시장 둔화 우려가 지속되어 왔는데 오늘 중국 정부의 대규모 증시부양 및 내수부양 기대감도 상승에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2위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마저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했죠. 북미 전기차 시장의 수요 대응과 원가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는 배터리 수요 약세와 리튬 등 주요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해 4분기 대비 매출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지난해 11조 원 규모와 유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투자 속도 조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위 AT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현대 건설 기계도 그렇고 현대 인프라 코어도 그렇고 일단 시장 기대치를 밑돈 실적을 발표했고 최근에 내내 또 주가도 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좀 반등에 나서는 것은 중국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인가요? 네, 그렇죠. 가장 큰 포인트는 중국 경기부양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잠정 실적 발표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좀 늘었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북미라든지 신흥 자원국의 수요가 견주한 모습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는 움직임을 보이진 않지만 우크라인 재건 관련할 때도 나올 거고 중동 수출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라간 이유는 최근에 중국에서 370조 증시부양 체계에 이어서 지준율 관련된 부양 체계 나오면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저는 추가적인 부양 체계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손절가는 보자면 7,380원, 7,400원 정도 잡아보시고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관점으로도 매력이 높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 부양 체계에 대한 효과는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중국 부양 체계 이걸로 끝이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안고 또 많이 빠진 자리에서 반등의 힘, 기대해보자, 건설기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어제는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의 특징으로 순위의 이름을 올렸다면 오늘은 모처럼 반등의 힘으로 1위 자리에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왔는데요. 컨퍼런스콜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가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늘 동반 반등을 또 이끌고 있거든요. 자, 오늘의 반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2차 전지는 어느 시점에서는 납폭가대 인식, 저가 매수세, 그리고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포인트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2차 전지도 좀 두드려보고 저점을 확인하자는 뜻인데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실적 발표가 전반적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자극을 좀 했다. 다만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큰 하락세가 여전히 이제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바닥은 조금 더 두드려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집중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은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에 대한 스케줄 속에서 시장에 대한 고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대부분의 투자 지연이라든지 투자 중단도 나오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과의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에 대한 공장 증설 투자가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계속 공격적인 추진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기차 고성장에 대한 키포인트는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두 가지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 하락했었던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하락에 대한 봉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던 것은 광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하락했던 것이거든요. 적어도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을 좀 더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LG에너지솔루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낙폭가 되었다.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리튬 가격 하락세가 언제쯤 멈출지 좀 반등이 가시화됐을 때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도 오늘 저가 매수 인식과 더불어서 그래도 모처럼 반등을 주는 2차전지주 1위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오늘 시청자 참여 안에서 베스트 댓글 선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대치동언니님입니다. 하단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랭킹쇼 중국탑퇴 오늘의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지금까지 와온의 이광무,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무,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